뭐 하는 거야? 아니 아무것도. 뭘 그렇게 찾아? 아니 그냥. 쓸데없는 못 보던 그룹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길래 갖다 버렸는데. 그걸 찾아? 뭐? 왜 그렇게 놀라? 너 알면서 그랬지? 뭐요? 앞집 음미 어머니 거라는 거 알면서 그런 거 아니야 너? 지금 소리 질렀어? 얼른 다시 찾아와! 소리 지르지 마! 찾아오라고! 깨버렸어! 뭐야? 그게 뭔데 이 난리야? 그대로 찾아 놓던지 아니면 똑같은 걸 사다 놔. 뭐야? 진짜 무슨 사이니? 뭐? 민경이랑 민석이는 음식 받은 적이 없다 그러던데? 그럼 혼자 있을 때 받은 거네? 혼자 있을 때 뭘 그렇게 살뜰하게 많이 챙겨주셨을까? 지금 뭐 하는 건데? 그따위라 밖에 생각 못 하지? 그러는 넌! 그럼 그 자식하고 밖에서 뭐 하는데? 일 핑계로 술이나 마시고 누군 뭐 마누라를 밖으로 안 보내니 어쩐이 하면서 별별 얘기 다 하고 야 최승아 내가 언제 너 등 떠밀어서 돈 벌어 가져오라고 했냐?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그 자식이 어디 그렇게 하늘 같고 우주 같냐? 왜? 뭐 찌르는 거라도 있어?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지금 네 행동은 어이가 있고 야 너 앞집 여자한테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? 어? 그릇이나 깨부실 정도로? 뭐야? 재승아 너 이거밖에 안 됐구나 어? 정말 수준났긴